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임시공휴일날 여기 브리핑 등 들리고 기자실에 인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CBS 뉴스쇼 출연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잠시 여러분들을 좀 긴장시키고 또 일부 우리 언론인 동료들께서는 저랑 만났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도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송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거쳐서 어제부터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법까지 바꿔 공수처장 뽑겠다고 엄포놓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부지와 세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이달 말까지 안 뽑아주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명 법치국가에 없던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겠다며 야당 비토권마저 없애버릴 기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위원 심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혈액 발생 한 달밖에 안 된 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공수처장 추천은 그렇게 서두르면서 정작 대통령 측근과 친인 측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무슨 이유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정작 문정권 핵심 인사들이 고발된 권력형 비위, 정치공작, 직권남용, 성범죄 수사는 함흥차사, 부지하 세월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20개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동원됐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8개월째 강감 무소식입니다. 법무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기 의혹 사건은 지난 1월 고발됐지만 반 년이 넘도록 피의 고발인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는 사직원을 냈습니다.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 회계 부정 의혹 사건도 고발된 지 석 달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최근 간신히 소환했습니다. 모두 137건 중 126건은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신임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동례북이 되었고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이 코로나보다 더 긴급한 사안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수사, 기소, 검찰 수사 차단 만능의 괴물이 될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 만들기가 국민 생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수사부터 엄정히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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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